앞으로 지역기업이 마이스토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광역경제권 단위로 지역대학이 산업별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산학협력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지난 3일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기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51개 산학협력선도대학과 천여개 지역기업이 손을 잡고 기술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와 교육청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원합니다.